너무 좋다! 꼬미파티 즐겼다. 괜찮다. 이게 아니 연목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배가 안 불어도 맛있다니까. 갑시다. 첫 번째 코스 뭐예요? 첫 번째 코스는 일단 디저트 카페. 약간 좀 뭔가 되게 예쁜 감성감성 카페. 가서 사진 찍어야 돼. 네, 사진 찍어야 돼. 뭐해 둘이? 아 근데 디저트 솔직히 말하면 돈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돈이 왜 아까워요? 이게 디저트가 베이글인데 하나에 6,500원? 그 좀만 더 쓰면 국밥 한 그릇 나온다. 아 국밥도 진짜요? 아 왜 저래? 진짜 닫아버리. 닫아버려 그냥. 다 닫아버려 그냥. 다 닫아버려. 다 닫아버려. 다 닫아버려. 다 닫아버려. 뭐야? 최순이가 어떻게 알아? 아하? 이제승 은근히 나 좀 더 따라하는 거 보고. 가스라이팅이다. 저 평소에 하지도 않는데 괜히 나. 나 때문에 그랬다가 나중에 랩핑게 되려고. 프레임 씨를 계속 좀 더 따라하는 거야. 나중에 이재승이 고추 벅벅 긁으면서 이제. 벅부 벅벅. 아 미친 거 같아 진짜. 이러고 변했어 이러면. 아 그게 나도 그냥 옆에 재활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된 거야. 나 진짜 그래도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지? 하고 고추 벅벅 게임. 아 진짜 좋아. 너. 미래. 강재희.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술 먹을 때 찐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 저 어제 재수님이 이런 거 있을 때 너무 열이 많은데 어떡하지 제일 좋겠네. 아 오케이. 작일 때 그런 느낌을 했어요. 괜찮아요. 난 진짜 뭐 딱 해놔서 재홍 안 한다면. 아 내 아저씨가 미션이야. 네. 네. 요즘에 rooms 1준。 여기서 뭐 안돼. 요새는 민عل est Nharni 왜 이런 거야? 저희는 미친년의 진안. 어머. 형 그럼 감상 모두 우유 어 어 좀 찐 귀여워 귀하하 vs 잠깐만езде 그냥 3월 비포에프터 아니야 3month 쇼파스 비포에프터 얘 귀엽다 왜 귀여워보면 끝난거야 그런건 아니야 아 귀여워 핫도그 시청자들도 너무 부를거야 제 2연수 보다가 너무 흔팀 포차 흔팀 포차 흔팀 포차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희 취했는데 여기 둘로 헌팅되면 버리고 간대 언제 버리고 간다고 이발 둘이 버리고 가죠 우리도 놀게 우리도 간만에 놀게 이러고 될거같아 핫도그 왜 파면 돼 응 돼 응 돼 외계인은 안되겠지 외계인은 남자들이 눈뽕당하겠지 흔팀 아 데이트 없는지 아니라고 흔팀 아니다 아니다 드래곤길드리 수슬리스 현금있냐? 현금 만원만 줘봐 카드 카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도박 컨텐츠 아니야 뽑아주려고 했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나와 나와 내일해 내일해 우리 둘이 한번 뽑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뽑아주면 시간이 없어 아니 여자들끼리 원래 이런거 해 아니야 아니야 돈 없어 아 돈 없다고 돈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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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돈이 없다고 돈 있대 돈 있대 돈 있대 아 어때 아 진짜 돈이 없다고 빨리 가자 아 지갑 있잖아 아 없다 돈 없다고 저기 ATM기 ATM기 근처에 있어 ATM기 ATM기 뽑을 수 있는데 있어 ATM기 뽑을 수 있는데 있어 저쪽에 ATM기 뽑을 데 있어 아니 내 신호는 바꿔 봐 빨리 아니 저쪽에 ATM기 있어 여기 ATM기 있다 여기 ATM기 있다 여기 ATM기 있다 빨리 와 ATM기 있다 아니 너는 ATM 아니 эту해 아니 ATM기 한 번만 해 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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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끔일이 창피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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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cultivate 우리끼리 해야 하는 건데? 그래 오케이 술이 있어야 무슨 일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야? 일단 술 없으니까 한 대 맞기 걸리면 한 대 맞기를 했다 아 내가 대신 맞을게 아 그래 안 때렸잖아 안 때렸잖아 안 때렸잖아 다시 오케이 방에 201개 나와있어요 여기 룸넘버가 201개? 20분 나와봐 저녁!! 한 대 맞기 나 안 consequence 아니 아냐 아니야 너 아니야 놈판 아냐 그 개인 누나 아냐 재밌게 했어 아 이거 자유구나? 땡기만 지금? 아 오케이. 깬단 말할까? 이상해 그만하자. 아니 1254. 난 지금 앉은데. 아 그래? 오케이 그래. 아 아 아 아 애인이 되신 거 같은데. 아 맞아. 아 애인이 아니야. 아 애인이 아니에요. 아 애인이 아닙니다. 가 때려. 형아 가 때려줘. 애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에임무아임무입니다